오케이 권성모 다시 Are you going to go to the party? 오케이 그래서 그럴 거면 Yes I going to go 참 희한하네 Yes, I going to go to the party 이렇게? 네네네네 그럼 안 갈 거면 No, I going to the party No, I going to go to the party 아니 나는 갈 거면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야? 이거요? 어.. 미래 시제요 미래 시제.. 내가 정말 아직도 이해를 뭘 못 하고 있는 거 같아 성모야 너 네 읽어봐 I'm going to the party 이건 무슨 뜻이야? 나는 가는 중이다 그 파티로 내가 be going to 에 대해서 뭘 계속 얘기해 be going to 의 뜻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요? 어 잘 모르네 네 가지 있다 안 그랬어? 네 가지요? 어 세 가지 있다 안 그랬어? 네 가지요 다섯 가지 있다 안 그랬나? 아니 두 가지 있다 그랬어 be going to 두 개 뜻이 네 근데 어떨 때 1번 뜻이고 어떨 때 2번 뜻이 됐다 그랬어? 음 앞에 be 동사가 있으면 모험으로 뭐 계획이 되고 참 희한하네 네 내가 지금 be going to 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지금 그랬다 네 근데 앞에 be 동사가 있으면 둘 다 be 있어요 네네네네네 아 그래? 뭔 얘기하고 싶은 거 도대체 네 첫 번째는 계획이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 중인 그거 어떨 때 계획이고 어떨 때 가는 중인 가 된다고 그랬어? 응 어 알아서 와 알아서 왔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내가 한 다섯 번을 얘기했는데 이건 뭐 또 설명해 줘야 됩니까? 이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real